자소서도 서류에 들어가요. 그러나 자소서 항목은 별도로 빼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 서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격서류, 추가제출서류, 실적서류, 활동서류, 그 외 기타서류, 가톨릭관동대 의대만큼은 다른 의대와 마찬가지로 역시 아주 강화된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서 3에서 5배수를 뽑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가톨릭관동대 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을 먼저 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진주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서류 준비에서 우선적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서류 준비에 만전을 해야 되고요. 자격 부분 거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자격이 2020학년도, 금년도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2021년서부터 모든 대학들이 3년 특례에 대해서 공통된 자격요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주고요. 지금 현재 12학년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 5월 말 6월 초에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기존 기준으로 각 대학별로 3년 특례 유무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한국학재 기준으로 고위 학생들 기준으로는 2021학년도 변경사항 부분 거 신경을 써주고요. 대부분 다 알겠지만 고등학교 1년 이상 중고교 통합 3년으로 표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 이수 기간 중에서 체류 기간은 이수 기간의 4분의 3 이상이 돼야 되고 부모의 체류 기간은 학생 이수 기간의 3분의 2 이상으로 통일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것에 맞도록 현재 11학년은 가톨릭 관동대 그대를 준비한다면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자격이 됐으면 구체적인 서류 들어가겠습니다. 자격 서류가 있고 추가 제출 서류 실적 서류 활동 서류 그 외 기타 서류 너무 서류가 많아요. 서류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지칩니다. 이때 사실은 그 다음 면접까지 또 자소서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때문에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꼼꼼히 하나하나 기본적인 거 잘 알아가면서 점검을 해서 서류 준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격 서류입니다. 기본적인 3년 특례에서 요구하는 자격 서류들이에요. 본인이 영주 교포에 맞는 서류들을 그리고 해외 근무자 있죠. 주재원 중에서 공무원이냐 상사 직원이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냐에 따라 원하는 서류들의 요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유치과학자 교수 기타 제외국민 기타 제외국민은 주로 현지에서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이 기준까지가 제외국민 3년 특례에 해당하는 거고 각각의 자격증이 있는데 상의합니다. 제외국민의 신분에 따라 제출받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야 되고 서류 부분 거에 대해서 접수 대행이라든지 또 서류 검토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울 현지에 있는 이곳 에이전시를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에 이어지는 서류들입니다. 제출 서류에 따라 가지고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3국 수학 인정서라든지 본인이 제3국에 수학했으면 거기에 따른 서류를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꼼꼼히 하나하나 자기가 어떤 유형의 제외국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학생들이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부모님들이 다 해주셔야 되는 막상 자격서류 목록을 확인했으면 실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편 접수할 때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주재원이다 그러면은 해외 근무자 내 1유형의 3년 특례에 해당하고 해외 근무자 자녀 중에서 상사 직원이다. 그럼 거기에 체크해 놓고 그리고 해당하는 입학원서 어떤 서류를 제출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제출한 서류를 원래 제출하라고 했던 그 목록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실제 작성 서류 목록을 기존에 자격서류 목록이랑 대조해 가면서 자격서류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 작성 서류에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시로 가톨릭 관동대 입학 전환 확인해가지고 자격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수학기간 기록표 기록하는 거 있습니다. 어느 대학은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나타나고 이것을 출력만 해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기간 계산도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의대 접수하면서 확인해가면서 만약에 자동 계산이 안 되면은 스스로 계산해가지고 학기와 개월 수까지 기재가 나와져야 될 것입니다. 수학기간 기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